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건데 궁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이 뭐냐면 자리를 얘기해요 자리 자리를 얘기한다는게 결국에는 우리가 팔자를 보면은 글자가 8개가 있잖아요 그 8개 각각의 글자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그게 이제 궁이라고 보시면 되요 궁을 한자를 검색하면 집궁 이라고 나옵니다 집궁 그걸 얘기하는 거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전에 얼마전이 아니죠 지금 최근에 한창 올리고 있는 주제가 겁제잖아요 겁제 겁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주에 겁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다 그런 겁제의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겁제가 년에 있을 수도 있고 년간이나 년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이나 시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일지에 겁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겁제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7군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겁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용력이 달라져요 작용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얘기를 떠들더라도 궁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궁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어느 자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해석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겁제를 이야기 한 거구요 사실 그 성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궁성 궁과 성에 관련한 성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궁에 대한 얘기만 좀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은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간으로 올 수 있는게 10개잖아요 뭐 간목일간 열목일간 그리고 뭐 병화일간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기 때문에 자리 할 수 있는 십성도 최소 10개 이상이에요 10개가 아니라 지지로 가면은 12개가 됩니다 자수가 정인일 때 축토가 정인일 때 인목이 정인일 때 묘목이 정인일 때 정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박히는게 12개가 있어요 글자가 그것도 그 글자마다 똑같은 정인의 작용을 하는게 아니라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얘기는 궁이에요 궁 자리 년월일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십성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까 합니다 년 얘기부터 해볼게요 년 사주의 년이라고 하는 거 가장 바깥에 있는 거죠 년은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관장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를 관장하는 거고요 내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막연하고 그리고 내 명예는 간접적 작용을 하는게 년이에요 년 년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추론하는게 그런 거죠 어 이 사람은 무슨 일간일까 를 먼저 추론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그래요 그 가끔가다가 댓글이 달리거든요 선생님 혹시 뭐 정화일간이세요 혹은 선생님 을목일간이세요 이러고 막 제 일간을 유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간을 유추하는 거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이는 거는 바로 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년 년에 있는 모습이요 첫인상을 결정해요 가장 처음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 어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애들은 다 동가 동년배잖아요 제가 88년생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년은 다 88년생이었을 거 무진년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진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선배는 8786이잖아요 병인 년생 정묘 년생들이 저희 선배였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랑 고3랑 고1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 병인 년생들 목생화가 잘 되니까 되게 애 같았을 것이고 막 고등학생 때도 막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을 것이고 장난기 많았을 것이고 고3들 그 교실에 들어가면 막 말뚝받기 하고 과격하게 레슬링하고 그렇게 놀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이대에 맞는 그 띠라고 하죠 년 그거마다 그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은요 아마 틀림없이 느낄 거예요 어? 작년에 4학년들은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왜 올해 4학년들은 왜 이렇게 사고뭉치지? 이런 걸 느낄 거라고요 분명히 그게 이제 년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년은 나한테는 첫인상 같은 거고요 전체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육칭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어? 부모님 윗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상 집안의 어떤 흐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것들이고 어?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가풍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년에서 만약에 그 정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분위기가 정인스러워요 딱 봤는데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냥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말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친해져야지 알 수 있겠지만은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이미지가 품위가 어울려 보이는 그런 고풍스러운 점자나 보이고 약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를 풍긴다는 거예요 정인이 연애 있게 되면은 그래서 연애 있는 것들은요 나의 첫인상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글자를 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식신이 연애에 있으면요 일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식신은 나의 표현이고 나의 행동이고 나의 일이고 이런 것들이 식신인데 연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식신하고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의 표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은 월에 있는 것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직접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체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육친적 해석을 또 하자면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감이 안 되잖아요 보통 할아버지랑 같이 살진 않으니까 물론 같이 살면은 연애에 그런 에너지가 체감이 되는데 이제는 뭐 핵가족가 됐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월은 부모님이란 말이죠 육친으로는 그러면은 체감이 확 되죠 당장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월에 있는 막 에너지가 나한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려고 하면 엄마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으면 막 와서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월에 있는 것들은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와 닿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평관이 연애에 있어요 근데 연애에 있다 보니까 평관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나한테 진짜로 평관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평관이 월에 있는 사람은요 일단 몸 자체가 긴장돼 있을 거예요 체감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있는 것들은 사시사철 나한테 영향력을 크게 이렇게 행사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나의 사회적 틀을 만들어 준다는 데 있어요 월이 연과 월은요 나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사주가 여덟 글자가 사주가 됩니다 여기가 연이고 여기 가면 시이고 여기가 이제 일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서 연과 월은요 여기는 겉모습이에요 겉이에요 겉 나의 겉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가 돼요 사회 나의 외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과 시는 개인적인 성향을 띄게 돼요 이렇게 보면 쉽죠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엔딩 크레딧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주를 보면 정확하죠 사주를 보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가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간접적 작용을 하고 나의 테두리 역할은 하지만 올에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 거고 나의 사회적인 틀을 형성해 준다 특히나 직업의 틀을 형성해 주는데 주요합니다 직업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건 월이에요 연은 직업의 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게 만들어 준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까지 연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연에 있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옛날에는 국가라고 여기를 표현했습니다 국가 그리고 월은 사회라고 했어요 지역사회 같은 거예요 내가 당장 나가면 이제 우리 동네 있죠 동네 동네 같은 그런 지역사회를 얘기하고 여기는 국가 전체성을 띄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연에 있는 것들을 왜냐면은 통신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에 압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5일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2시간 반이면 가죠 2시간 반이 뭐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시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적 그것도 줄어들었고 공간적인 것도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지는 일지는 내가 직접 발 디디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연과 월은 시간차가 있어요 무슨 시간차가 있냐면은 일관 일관과 연결되는 내가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은 연결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월하고 일은 근데 일지는 바로 위에 있어요 내 위에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판단하는 근거가 일지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판단을 일지로 처음에는 하지만 말로 나오고 행동하는 것은 달라져요 왜냐면은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과 년에 연결됐을 때 그 생각이 가공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과 년에 그런 재관들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걸 제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래야 직장 생활을 잘하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사에 뺨을 때릴 순 없잖아요 들이받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리는데 그래서 그걸 참게 되죠 연과 월이 그런 작용을 해요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성을 이렇게 누르는 작업을 합니다 시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개인 성향이 가장 극대화 돼서 나오는 것이 시에요 시 내가 시간으로는 미래에요 여기가 당연히 연월은 과거겠죠 그래서 시에 있는 것들은 희망하는 자리이고 미래를 뜻한다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접목을 하면 어떤 글자가 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공간을 얘기한 거에요 국가궁 사회궁 그리고 이제 개인궁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연월은 과거입니다 과거 연은 아주 먼 과거에요 아주 멀리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인 거고 월은 바로 어제 같은 거에요 어린 시절 같은 거에요 기억되는 공간이고 기억되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희망하는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펼쳐지는 거에요 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십성이나 어떠한 글자가 오더라도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자 이 상관이라는게 무슨 짓을 해요 얘는 견관하잖아요 견관 견관한다는게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틀이고 기존의 질서이고 기존의 제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 근데 견관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관을 설기도 하죠 일관을 설하기도 하죠 일관을 설하니까 일관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틀을 낄려고 하는 것이 상관이고 일관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보내는게 상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관이 연월일시에 있을 때 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상관이 월에 만약에 월간에 있어요 상관이 월간에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사회궁이라면서요 사회궁 여기는 사회적으로 직업을 만드는 자리에요 그러면은 상관이 그냥 월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상관이 사회성 사회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월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게 월에 있는 상관이에요 왜? 그 상관이 사회성을 띠려고 하니까 월이 사회적인 것과 다 연관이 돼요 특히 그런 것들이 직업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처럼 상관이 시에 가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이 상관은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미래궁이잖아요 또 미래는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자유로움을 찾게 돼요 이 상관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 상관이 시에 있다는게 근데 이 상관이 월이 아니라 이번에 연으로 한번 가보자고 연 연으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첫인상에 개입을 한다고요 그 사람의 분위기에 개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연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먹기 딱 좋아요 왜? 딱 봤는데 말 안듣게 생겼거든요 아이 고놈 참 말 안듣게 생겼네 이런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거죠 그리고 이게 먼 과거라고 했잖아요 가문의 가품 같은 거고 그러니까 조상 중에 누군가가 반역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해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죠 좀 다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관이 있습니다 관 이번엔 정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 정관이 있으면 우리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쪽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래인 거고 내가 모셔야 될 직장 상사가 있는 거고 그 조직 생활을 잘하는 게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은 극한 거기 때문에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요 사도에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지방직이 있고요 지방직이 있고 중앙 중앙직이 있죠 두 가지로 크게 나오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관이 시에 있는 거예요 정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중앙직을 써야 될지 지방직을 써야 될지 어디로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정관이 시에 있으니까 개인적인 궁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관이 전체성을 띈 게 아니라 협소해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시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참고로 서울시 지방직도 있어요 서울이라고 중앙이 아니라 지방직이에요 그것도 자 근데 정관이 만약에 년에 있는 거예요 년 그러면은 엄청나게 전체성을 띄고 있죠 당연히 중앙직으로 년 오래 있으면 중앙직인 거예요 그 자체로 만약에 정관으로 뭔가 판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법원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잖아요 중앙법원 뭐 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관이 연에 있으면은 가장 중앙으로 가라고 대법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겠지만은 오래 있으면 이제 그 항소하는 그런 법원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 따라서 이런 정관이라는 십성이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과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생설도 봐서 얼마만큼 그 정관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이게 연으로 가 있으면은 이제 국제적인 것까지 포괄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거 그래서 뭐 변호사를 하는데 국제 변호사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대원에서 오는 글자는 그냥 천관은 월에다가 대입을 하시고요 지진은 일지에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물론 전체에 다 접목을 시켜야 돼요 단식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 겁제 겁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일관인데 뭐 경금이 이렇게 연에 있어요 자 연에 있는 겁제는 일단 노출되는 거는 틀림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의 겁제 장단점이 있어요 겁제에 의해서 노출되는 건 틀림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겁제가 가만히 있게 못해요 가만히 안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겁제는 쟁제라던가 쟁관의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오는 겁제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사주에서 요렇게 수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겁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겁제가 연에 있다는 것은 겁제가 전체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겁제들과 인연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에의 겁제가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대박이 날거에요 왜 겁제들이 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겠어요 내가 제가 지금 유튜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비겁이 없어서에요 비겁이 없어서 근데 올해 이제 겁제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기회를 노려야되나 연애 겁제가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겁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외국인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잘 된다는 거에요 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인 거에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날 만난 외국인하고 막 엄청 친해져가지고 친구 되고 이러는 거에요 물론 이 연애 있는 겁제가 좋은 작용을 하려면 식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주에 그래서 끌어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게 없고 사주에 뭐 간목이라던가 을목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있으면 이거 쟁제잖아요 쟁제 그러면 뭐에요 불특정 다수가 나의 죄를 쟁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식으로 돈 날리는 사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주식만 했다면 다 털리는 사람 왜 연애 있는 불특정 다수 겁제가 다 가져가잖아요 자 근데 월에 만약에 월간의 겁제라면은 아 근데 연간하고 월간을 구분하셔야 되는게 연간은 항상 내가 체감을 못해요 분명히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체감 누가 가져가는지를 몰라요 왜 불특정 다수니까 체감이 안되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돈 잃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게 막 확 줄어들었어요 누가 가져갔냐고요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체감도 안돼요 근데 월간으로 오는 겁제부터는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대놓고 누가 가져가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당연히 범위도 축소되어 있고요 이때부터는 가족이 내 돈 털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애인 겁제는요 가족이 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월부터는 내가 체감이 되잖아요 친구 혹은 이제 뭐 가족 아니라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주가 식상으로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자기 일이 아닌데 겁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쟁제를 한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죠 그래서 월에 있는 겁제가 쟁제할 때 배신감이 가장 커요 월에 있는 겁제가 쟁제하는 거를 조심하세요 믿었던 사람 사회적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털어갑니다 조금 친해지면 털어가요 연에 있는 겁제는요 친해진다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털어갑니다 연간 연지 모두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천간으로 나와야 그 작용이 커지는 거고요 지지에 있으면은 그 수관되지 않는 한은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견 얘기를 해요 비견 비견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일곱 곱하기 칠이 돼요 그럼 이제 일곱까지 얘기하죠 그러고 십성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칠십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선별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천간의 겁재가 시에 있어요 시간의 겁재 시간의 겁재 시간이란 자리는요 프로그램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게 시의 겁재입니다 시의 겁재는요 육친으로 얘기하면은 내 자식이 털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녀로 인해서 그 나의 돈을 막 이렇게 자녀한테 다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궁이 자녀 자식 궁이거든요 시에 있는 겁재가 그래서 말년에 리스크 같은 거예요 말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이랑 내가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작용을 하는 거죠 겁재가 근데 식상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쟁제만 얘기하는 거고요 시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미래가 시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시의 구성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래 구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시의 구조가 좋으면요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아요 이를테면 막 사주에 내가 목을 가니고 년 올해 다수인데 시에 화가 있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가 시에 있으니까 그 시간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시지의 편관 지금 시지 편관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시지 편관을 한번 걸고 넘어갈게요 시지는요 시지는 가장 비밀 공간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시지는 내 사주 전체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자리에 편관이 있어요 편관은 일반을 사정없이 극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던가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시지의 편관은 뭐예요 흉물심장이라 그래요 흉한 것들이 우리가 흉이라고 하죠 길흉 얘기할 때 흉한 것들이 깊은 곳에 암제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이제 흉물심장이라고 합니다 깊이 묻혀있다 그러면 편관이 천관으로 오는 운에는 어 그런게 한번씩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던 고통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를테면은 병이 잠복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지의 시지의 깊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안 나와요 아마 시지의 편관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이러면은 코로나가 보통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근데 증상도 없고 검사 결과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게 시지의 편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지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시지의 정제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휴 내 돈이 감춰지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비상금 만들어 둬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상금도 어디 막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콜드월렛 이런 거에 만들어 놓고 그거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이래서 나 말고는 아무도 그 돈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지의 정제가 있는 분들이 탈세하는 거는요 잡아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아내요 시 간의 편관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지 편관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지의 겁제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 가장 좋은 구성이에요 시지의 겁제 얘는 절대로 나의 뒤통수를 칠 애가 아니야 근데 시지의 겁제가 있으니까 그거 위험하잖아요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내 친구 같은 건데 나중에 그 뭐지 그 겁제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격이 되는 거죠 비견이 지지에 있게 되면요 보통 일간을 신왕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겁제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겁제는 겁제에요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돼도 겁제에요 그게 뭐에요 물론 식신을 같이 생하는 구조 겁제랑 그러면은 겁제를 믿고 일을 맡기고 뭐 같이 협력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만 언제 그 겁제가 돌변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남이라는 걸 압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겁제라니까요 비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외로운 게 겁제에요 비겁은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주변 사람한테 기대조차 안해요 근데 겁제는 기대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 잘 협업을 하면서 정이 든단 말이에요 겁제랑 근데 결국에는 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로워요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겁니다 겁제가 있어서 좋은 거요 생판 모르는 남과 인연의 고리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게 겁제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도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타인을 활용할 수 있다 생판 모르는 남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겁제에요 겁제가 잘 되어 있으면요 아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막 도움도 받고 예 그럽니다 인생이 재밌어져요 내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겁제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지시하기도 전에 겁제들이 알아서 내 사업을 그냥 해줘요 겁제가 깡이 굉장해요 정말로 그래서 남들 같으면 겁나서 못하는 거를 겁제가 있는 사람은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물론 몰락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겁제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비견이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겁제가 있어야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해야 그 사람까지 써야 돈이 되잖아요 비견은 아는 사람한테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멀리까지 가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내 사주에 겁제가 있어야 소문이 잘 나요 나에 대해서 제 유튜버가 지금 2만 6천명인데 구독자가 3만명이 아직 못된 이유 제가 겁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겁제가 있으면 소문이 난단 말이죠 야 정동찬 유튜브 봤어? 이러면서 소문이 나요 내 사주에 겁제가 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안되는거에요 저는 그래서 이민년 개물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비겁이 청간으로 확 들어올 때 쟁제까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아마 다른 다른 선생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겁제가 마냥 나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쟁제가 뺏긴다는 이미지 때문에 안좋게 그렇게 자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도 강구하시면 안돼요 내가 다 빼서 올 수 있어요 쟁제가 잘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고 쟁제가 된 사람은요 주식을 할 때 공부해서 하지 않아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막 그렇다고 막 구독 취소하고 그러시면 안돼요 쟁제가 된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요 투기성으로 하고요 거의 도박에 가깝죠 부동산을 사도 투기성으로 사요 집값이 오를만한 곳을 골라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저같이 비겁이 약하고 쟁제도 안되고 정제형으로 되어있으면은 그냥 그런 시세랑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골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간의 겁제가 제일 낫겠네요 연간의 겁제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좋다 안좋다라고 할만한 건 아니고 잘된다는 입장에서는 연애 겁제 말한 게 없죠 사실은 잘된다는 입장에서는 사주가 잘 풀릴 사주라면은 월에 있는 겁제가 가장 체감이 되고 그래도 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요 월에 있는 겁제가 좀 더 나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겁제가 쟁제되는데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거 맞다고요? 그 주식을 정말 잘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제극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인성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그 재를 다루는 정보라던가 자격을 갖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극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재보다는 인성이 강한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쟁제가 주식하는 거랑 제극인이 주식하는 거는 딱 보면은 쟁제는 항상 털리는 쪽에 가깝고 제극인은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이 궁이요 이 궁이요